연주쌤의 거꾸로 기술과정 시간자원의 관리편 입니다. 학습목표 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목표는 시간자원의 특성을 좀 공부하고요 또 생활시간 이라고 하는게 뭔지 공부하면서 그걸 분류하는 것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자원의 관리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죠. 시간자원의 특성 보겠습니다. 첫번째로 유한성입니다. 유한성이란 말은 한정되어 있는게 있다라는 거에요. 말 그대로 하루에 24시간이라는 시간만 주어진다. 24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이 있다라는 특성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저장 불가능성이에요. 말 그대로 저장이 안된다는 거죠. 시간은 저장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또는 되돌릴 수도 없죠. 세번째로 연속성이에요. 말 그대로 시간이 멈추지 않고 계속 일정한 속도로 계속 연속적인 과정이 이루어지죠. 어떻게 이루어져요? 좀 전에 얘기한게 과거가 되구요. 지금 있는 시간이 현재가 되고 앞으로 시간이 미래가 되는 이걸 계속 연속적으로 반복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번째로 결합성이에요. 말 그대로 이 시간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자원과 항상 함께 가요. 지금 선생님이 영상을 듣고 있는 이 시간자원을 쓰고 있죠. 듣고 있는 시간하고 수업 이 영상을 공부하는 디딤 영상을 듣고 있는 어떤 행동하고 같이 가죠. 그때 필요한 물적 자원도 있죠. 연필이나 책이나 워크북에 정리해야 되니까 펜이나 그리고 인적 자원도 있죠. 보고 생각하고 느끼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다른 자원하고 시간은 무조건 함께 가요. 자 그 다음에 측정 가능성이 있어요. 시간자원은 물적 자원이나 인적 자원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하지만 인적 자원이면 측정 불가능해야 돼요. 근데 물적 자원처럼 측정이 가능하죠. 왜? 시간이라는 건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 한계가 있고 또 이거를 분으로 쪼갤 수도 있고 철호도 쪼갤 수 있다 보니까 측정이 가능한 유일한 인적 자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라고 하는 자원을 사용하고 있죠. 생활시간이라고 하는 용어부터 볼게요. 우리 하루에 24시간을 어떤 생활을 했냐에 따라서 분류한 걸 생활시간이라고 해요. 자 분류해 볼게요. 첫 번째로 생리적 생활시간이에요. 말 그대로 생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생명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시간을 생리적 생활시간이라고 해요. 어떤 시간이 있을까요?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목욕하는 시간,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 시간, 그 다음에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거나 약을 먹는 시간, 그 다음에 옷을 입거나 화장을 하거나 몸단장을 하는 시간, 그리고 휴식시간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휴식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원하는 걸 하는 시간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시간, 하지만 잠을 자는 건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까지를 포함해요. 주의해야 될 부분. 자 그 다음에 노동생활 시간이에요. 노동생활 시간은 말 그대로 노동, 에너지를 소비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노동에는 여러분처럼 공부하는 학업이 있을 수 있고요. 부모님이나 선생님 같은 경우 직업으로 직업 노동을 할 수 있고요. 또 집안일, 가사라고 하죠. 이런 시간들이 여기 포함돼요. 여러분한테는 등하교도 여기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수업시간, 지금 이렇게 영상을 보고 있는 시간, 학원에 가는 시간,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고요. 세 번째로 여가생활 시간, 다른 말로 사회문화적 생활 시간이라고도 해요. 이건 뭐냐면 생리적 생활 시간과 노동생활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여러분의 사회활동을 한다거나 문화생활을 사용하는 시간을 여가생활 시간이라고 해요. 여러분의 취미활동, 운동하거나 여행을 간다거나 친구들하고 만나서 노는 것이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돼요. 그러면 이런 시간 자원들을 우리가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걸 뭐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냐면 우리 24시간을 하는 매일의 시간을 합리적으로 구성해서 어떻게 사용할 건지를 하는 것을 시간 관리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 자원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방법은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목표는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게 좋겠죠.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게 좋고요. 좀 추상적인 것보다는 그 다음에 목표라고 하는 것은 측정이 가능해야 되고요. 마감일이 꼭 있는 것일수록 좋아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목표를 세워놓고 내가 매일 사용하는 시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간 우리 T-Day 적어놓고 계획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목표를 세웠다면 시간을 계획해야죠. 뭐 할 일 목록을 만든다거나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되고요. 우리가 시간 계획표가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생활시간 우리 앞에서 배운 생활시간도 잘 분류해야 돼요. 생년생활시간 얼마 쓸 거고 노동생활시간 얼마 써야 되고 여가생활시간 어떻게 쓸 것이냐. 그 다음에 돌발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돌발상황, 예상하지 못한 돌발상황이 생길 걸 생각해서 여유로운 시간까지를 계획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계획까지 했으니까 직접 해봐야죠. 실행해야죠. 미루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계획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체크리스트가 필요해요. 점검표 그 다음에 만약에 아까 말한 대로 돌발상황,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생기면 융통성 있게 조절해 가면서 융통성 있게 조정도 가능해야 돼요. 자 그리고 다 이제 목표를 달성하고 목표 마감이 됐을 때 평가해 보는 거죠. 내가 목표에 도달했는가 목표를 달성했는가 우선순위를 잘 정했는가 그 다음에 계획대로 실행했는가 다음 계획에 혹시 다음 계획을 한다면 반영할 점은 없는가 개선할 점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해야 되죠. 그럼 방금 시간 자원 관리에서 좀 중요한 것 중에 우선순위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우선순위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말 그대로 먼저 어떤 걸 먼저 해야 되냐예요. 자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는 일이 긴급한지 일이 중요한지로 판단을 해요. 자 이 4개 중에서 4개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먼저 해야 되냐면 중요하고 긴급한 활동을 가장 먼저 해야 돼요. 이를 들어서 시험 전날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시험 전날 시험 공부하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내일 당장 보는 거기 때문에 긴급하죠. 이런 걸 가장 먼저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활동 내가 앞으로 미래에 필요한 자격증 어떤 직업을 갖게 자격증 따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준비해요. 중요하지만 아직 자격증은 지금 당장 안 짜도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두 번째 할 일이고요. 세 번째 할 일은 중요하지 않지만 긴급한 거 보통 긴급한 걸 먼저 하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수업 중인데 전화가 카톡이 온다고 생각해 볼게요. 원래 꺼놔야 되지만 그런데 수업이 더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카톡이 오는 거 지금 당장 확인하고 싶잖아요. 지금 왔기 때문에 지금 왔기 때문에 또는 지금 전화가 왔기 때문에 그럼 긴급하니까 먼저 해야 될 것 같지만 중요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세 번째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활동 여러분의 여가 활동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이거에 따라서 이제 시간 자원을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 자원 관리에 대해서 공부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소비에 있어서 우리 돈, 경제적인 부분도 관리해야 되죠. 물적 자원 중에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의 소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